다음 무대는 무화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술단장 모규순 단장님과 두 명의 명무께서 K풍발을 준비했습니다 신명나는 한마당을 여러분 큰 박수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나는 한마당을 여러분 큰 박수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한거아랑 신중한거아랑 오늘 대한민국 문화캠프하여 haranguнев 여러분께 최고붙은 왕국당 여러 낙서님이라요 낙수신 사람은 나를 벚꽃도 안 찬거야 낙수신이야 낙수신거리야 가봉은 아니었는데 무슨 낙수님들 절겁게 보이잖아 맞냐고 서울에서 페이픔밭 창업단을 봉사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스물다섯 명이 다 모여서 워낙 첫 공연은 여러분께 대신을 보게 될겁니다 73명의 박수 박순이가 뭐 지난번에 한거죠 자 페이픔밭 창업 다음 순간 박수하고 나옵니다 슈이사 박수 자 가자 오마트 시작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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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